10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3절에서 10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 둘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1주일 만에 또 얼굴을 보는데 우리 옆에 친구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냈니 친구야? 저희 집이 잘 지냈니 친구야.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렇게 103절 말씀하고요. 105절 보면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저 저번 주에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또 공과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텐데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전화는 전화 듣는 여러분이야. 부담스러운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글쎄요. 많이 읽나요?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잘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성경을 안 읽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이 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막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내가 한 번 그래도 성경을 한 번 읽어보겠다. 성경 읽독을 하겠다. 이런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꼭. 읽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또 재미도 없고 안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안 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학 같은 거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문제가 풀리죠. 근데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게임 같은 거 운동 같은 것도 보면 특히 야구 같은 거는 룰을 모르면요. 재미가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게임 룰을 알아야지 재미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아야지 수학이 풀리듯 성경을 읽는 가이드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해서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가이드 없이 그런 룰 없이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어대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가이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뒷모델 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썼긴 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냐면 문자 이게 문자잖아요. 지금 텍스트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받는 그 스토리 문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워낙 크면 예를 들면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개미의 시선에서는 코끼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코끼리의 전부를 개미의 시선에서는 시각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공전을 하고 태양계를 돌잖아요. 자전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돌 때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들리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있대요. 한계치가.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요. 아주 큰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데시빌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준치가 있어요. 소리에. 그거보다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그거보다 작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마 살지도 못할 거야. 환청이 계속 들리니까. 개미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릴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큰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는 굉장히 크대요. 그 너무나 커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물며 이렇게 미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그냥 아 내가 이거 텍스트로 아 이게 이런 스토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전에 이런 영화 한 번 본 적 있었는데 그 산으로 간 해적 그 아세이 영화? 그 제목이 뭐죠 정확히? 해적 해적이죠. 산으로 간 해적 그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유혜진이 해적이었어요. 원래 외모을 위하니까 산적이 되겠다 해가지고 산으로 가서 산적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을 해요. 산적들한테. 근데 산적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산적들인데 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땅바닥에다가 이만한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게 고래 눈이야. 이런 게 있어야 하니까 산적들이 걔를 막 때르잖아요. 거짓말한다고. 이런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너만 틀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수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도 아 이거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그걸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그게 그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볼 때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네를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이해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게시라고 그래요. 게시. 게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게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시는 만큼만 받아 먹는 거야 우리가. 아 이런 거구나.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나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도와주세요. 좀 낮은 마음이겠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먼저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열어주세요. 게시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견손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읽으면 참 많이 열리더라고요. 새벽에 정신이 맑은 중에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잘 들어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첫 번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읽어서는요. 그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한 부분만 읽어서는 전체 주제를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맥을 짚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성경이 흐르는 맥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경 한 절만 읽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1600년 동안 써졌다고 했잖아요. 30여 명이 저자들이 살아간 시대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그 사람이 쓰는 문체들도 다 틀려요. 그게 1600년 동안 66권을 썼는데 각 시대별로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틀린 거야. 우리가 그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고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주제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점이거든요.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성경에서.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체 맥을 짓지 못하면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쪽 성경 갔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전사님이 청년 때 교회 일을 막 하다 보면 교회에서 잠을 자요. 친구랑 같이 잠을 자요. 제 친구 중에 그 청년부회 때 회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찬양도 엄청 잘해. 지금도 연락하는데 그 친구랑 나랑 둘이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잠자기 전에 갑자기 성경을 딱 피더니 아 이제 말씀을 읽어야지 하더니 잠깐 기도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진짜 좋은 친구였어요. 성경을 딱 펴. 아무데나. 한 절을 한 절 딱 읽고 딱 덮어. 자기는 그렇게 있는데 한 절 한 절 딱 읽고 딱 덮어버리고 자더라고요. 성경 저렇게도 읽는구나. 그땐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 내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게 지루한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절씩만 읽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해갖고 아침마다 성경이 이제 한 절씩 읽는 거야. 성경을 딱 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써있냐면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아 이거 잘못 접었다. 다시 접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딱 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씀 있었냐면 누가복은 10장 37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아 마지막 삼세번이다. 하고 다시 덮었어요. 다시 한번 딱 폈어요. 요한복은 13장 27장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얘기 아시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거 자주 하셨던 건데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씩 읽으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 친구처럼 내 친구도 한 절만 갖고는 전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야 돼요. 전체를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쭉 봐서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이거를 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힘들잖아요. 큐티 아시죠? 큐티 큐티도 비슷한 거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한 장 정도 읽고 그 한 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를 묵상하면서 적용을 하는 게 큐티인데 성경의 전체 맥을 아는 사람이 큐티를 하면 상관없는데 성경이 진짜 전체 맥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큐티를 하면 그것도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전체 주제를 모르는데 그 한 장 읽고 자기가 빼먹는 거거든요. 아 이거 나한테 적용시키면 좋겠다.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큐티도 좀 조심한 거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전사님이 기준으로 내린 거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세 장 정도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세 장.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장 정도 읽는 것도 부족해. 이게 흐름이 있잖아.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 장 읽고 딱 끊으면 흘러가지 못해. 내용이. 그러니까 한 세 장 정도 읽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이게 흘러간다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세 장 정도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읽을 때.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요. 이 성경을 안 읽어요. 개혁개정 성경을 안 읽어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쉽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기 쉽게. 괜찮아. 내용이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런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세 장 정도씩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어플 받으면 요즘에 다 나오거든요. 무료거든요. 성경. 그래서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렇게 해서 정해놔요. 왜냐하면 안 정해놓으면 또 귀찮아서 못 읽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네 번을 읽어요. 세 장씩. 시간을 정해서.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 잠자기 전에 12시 이렇게 해서 네 번을 세 장씩 읽으니까 3, 4, 10이 하루에 12장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규칙이에요. 전사님이. 그러면 네 달에 한 번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주일날은 안 읽거든요. 성경을. 주일 빼고도 일주일, 6일 동안 그렇게 읽으면 네 달이면 성경을 한 번 읽게 돼요. 그러면 1년이면 세 권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도사님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막 읽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한 절씩 읽고 덮으면 안 돼. 한 장 정도도 안 돼.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한 세 장은 읽어줘야 돼. 한 번 읽을 때. 내용이 이해 안 가더라도 쭉 읽어가야 돼. 그래서 그 흐름. 맥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전사님이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전사님도 20살 넘어서 한참 나이 먹어서 성경을 읽어는 읽독을 했었는데 한 1년 조금 안 돼서 읽었어요. 한참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읽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건 뭐였냐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 한 5%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읽어놓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성경을 처음 읽고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배신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거 하나가 남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다 읽고 나서는. 야 이렇게 몇 번 용서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용서받고도 또 배신하네. 그럼 하나님은 근데 또 용서해주시네.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성경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명확하게 고집스럽게 한 가지를 전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하는데 하나도 뭐냐면 그거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건 계속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성경이 흐르는 맥 배신하면 용서하시고 배신하면 용서하시고 배신하면 용서하시고 근데 이게 이 스토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성경 속에 그 배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하가 배신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열두 지대에도 예수님을 다 배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배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용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 배신하는 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된다고 해요. 일치가 되는 거야. 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잊고 살고 세상에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오버랩 되는 거야. 성경에 이 사람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네. 이 역사가 6천년의 이 지구의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써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남에게 한 나랑 똑같은 애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용서할 수도 없는 이 정도인데도 또 용서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아 그러면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교회하면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정서님이랑 눈도 못 마주치고 병든 닭처럼 있을까를 꼬미꼬미를 해봤어. 왜 그럴까 도대체? 전 선생의 생각에는 그거 같아. 모르겠어. 전 선생의 생각에는 뭐가 같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뭔가가. 죄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찬양 부르는 게 왜 즐겁지 않고 입을 열어서 찬양을 못하겠냐는 거야. 뭐가 찜찜한 거야. 뭐가 찜찜하니까 내 신앙이 찜찜한 것 같으니까 찬양도 못 부르고 교회도 뭔가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은 내 안에 있는 죄 이거 아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끝까지 죄를 져도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부끄러워서 찬양 못 들었겠어요. 나는 나는 아휴 전도사님 눈도 못 맞추시겠어요. 교회 오면 이러지 말고 이런 나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나를 불러주셨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주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네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함몰된다 그러죠. 푸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있지는.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해요. 이 단계까지 가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사랑과 용서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눅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니까 그 피의지하고 내가 지었던 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막 죄질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아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들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돼요. 자 정리를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뭐였어요? 성경은 개의 씨다. 개의 씨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개미가 코끼리를 이해 못하듯이.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우리가 듣질 못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미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겠어요? 인식할 수 있겠어요? 인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스토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 그대로. 그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이런 거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나사로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걸 만약에 스토리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저 죽었는데 살렸네?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가 끝나죠. 이게 스토리적으로 이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 아시죠? 배고파 죽겠는데 5천명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5천명을 먹였어요. 그럼 이걸 스토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 대단하네. 그럼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행하니? 야 신기하다. 이거 끝나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다 봅시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 또 죽었는데 또 죽을 거 그거 잠깐 몇 년 더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신 걸까요? 오병이 아는 기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배 불렀어요. 먹었어요. 열두강줄이 남겼어요. 그 사람들 이제 배 안 고픈 건 아니잖아요. 또 배가 고플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잠깐 호기진 거 채워주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 성경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자 하나님 나라는 말이다. 얘들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이걸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이야.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 걸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죠. 견얼망지 달을 보세요. 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어요. 누가 저 달을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저 달을 안 보고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어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네. 저 5천명만 먹이신다. 손가락을 보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성경은 개시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개미는 코끼리를 이해 못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시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전사님의 친구처럼 한 절씩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한 장도 부족해요. 내가 봤을 때는. 최소 세 장. 세 장을 읽을 때 정독하지 말고 그냥 확 넘겨요. 전사님도 세 장 읽으면 한 5분도 안 걸려. 그렇게라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정해놓고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그래도 세 장은 보겠다. 한 번 볼 때 세 장. 그렇게 정해놓고 쭉 그래서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식까지 보란 말이야. 그냥 보는 데 의미를 놓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뇌글을 잡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의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네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또 기다려주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얘네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그거 자꾸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선생님들이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얘가 싫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순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뜨거워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없이 그렇게 뜨거운 믿음은요. 풍량이 이렇게 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진짜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야 이 죄짓는 사람들 그리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남의 계약이 아니라 이게 내의 계약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요. 반석의 집을 지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듯이 풍량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일어날 때 절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있는 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성경님께서 이 마음을 움직여주신 친구가 있다면 내가 진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성경님께서 주신 친구들 있다면 어플 받으세요. 어플. 성경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무려 어플 하나 받아서 현대인의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체크하면서 보세요. 하루에 3장이면 3장 하루에 12장이면 12장 읽겠다. 성경을 완독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사 우리.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편 119편이었죠. 103절부터 105절까지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 10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면서 읽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